우리 삶에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행복하게 지켜줄 방패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를 환영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삶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믿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침묵하기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 판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머릿속에서 생각, 판단, 염려가 떠오르면 쉿, 조용, 침묵이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안다라는 착각과 자만에 빠지지 않고 호불호를 갖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내맡기기입니다.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 후회 등등 요동치는 애고를 침묵시키고 모든 문제를 삶에게 온전히 내맡기면 애고는 완전한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이 매뉴얼대로만 한다면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고통에 빠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진아님이 지으신 명상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자수성가한 3개 부자 233명이 매일 의식처럼 지키는 공통적인 습관을 소개했었는데요. 그 중 첫째가 독서, 둘째가 명상이었습니다. 세계적 부자들은 명상이 머릿속을 정리하고 냉철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항상 성공의 요인으로 빠뜨리지 않고 꼽는 것이 명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 30분씩 명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침적으로 정말 행복하고 편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는 잘 모르고 무작정한 명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투자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 생각, 심리를 다스리는 것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데, 이 책에서 나온 식으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책의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4장 내면을 따르라 해서 1. 무조건 행복할 수 있으려면 2.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3장 현전에서 3. 자주 묻는 질문. 4. 긍정의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4.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이 책에서 꼭 알아야 될 1장, 2장을 살펴볼 건데요. 1장에서는 애고, 참나, 깨어남, 고통에서 행복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명상하는 법을 살펴볼 거고요. 2장에서는 내맡기고 내려놓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주 묻는 질문, 행복 매뉴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를 살펴볼 것인데요.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한 3단계 과정을 거치면 행복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저도 시크릿유의 책을 남부럽지 않게 많이 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처럼 애고와 참나, 그리고 명상을 왜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준 책은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투자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바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무조건 행복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막연하게 삶에서 ABC 등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하게 될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할 거야. 집만 사면 행복할 거야. 결혼만 하면, 뭐뭐만 되면, 일하는 가정법을 취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깐 머물다 갑니다. 원하는 하나를 이루고 나면 금세 새로운 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만 충족되면 행복할 텐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짧은 행복과 이것만 충족되면 행복할 텐데의 상태를 반복해서 오가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후자의 상태로 사는 세월이 훨씬 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의 경험이 나오는데요.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뛸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마음 졸이면서 걱정하고 불안했는데 그 기쁨의 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것을 가졌어도 기쁨은 순간일 뿐이구나 하는 허탈감과 깨달음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이 100년이라면 이러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순간들을 합해도 얼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것만 충족되면 행복할텐데 라는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조건에 상관없이 나의 상태를 기쁨, 사랑, 평안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우선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복이란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느끼게 되는 만족감, 인정, 사랑일 것입니다. 결국 이 감정을 얻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몸의 조직을 분해하면 세포로 나눌 수 있고 세포는 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다 보면 최소 단위가 남는데 그것이 원자입니다. 원자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약 0.001%의 공간을 차지하고 나머지 99.999% 이상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물체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보이는 것은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인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원자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우주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도 에너지 파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파동처럼 나의 에너지나 주파수도 반응합니다.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기쁨과 만족감이라는 밝은 에너지와 높은 진동 주파수로 반응하고 나쁜 상황이 주어지면 두려움과 근심 등의 어두운 에너지와 낮은 진동 주파수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조건에 따라 반응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신탑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와 주파수를 내는 송신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되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동으로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집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쁨의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신탑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와 주파수를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말의 힘을 이용해 즉각적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말이 가진 고유의 에너지와 주파수의 나의 에너지를 공명시켜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나의 본성의 에너지와 가까운 말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실험을 꼭 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힘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일반인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지요. 우리 자신도 에너지와 파동이기에 좋은 말을 하면 그 에너지에 함께 동화되고 그 주파수에 공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좋은 에너지와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의 전통수행법인 호호포노포노 같은 명상법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지요. 호호포노포노는 고대 하와이인들이 전통적인 문제해결법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무의식을 정화하는 수행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이용해서 좋은 에너지를 스스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속삭여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의 에너지를 말의 에너지에 공명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바뀜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더라도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나의 에너지가 바뀌어 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수신탑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송신탑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극적으로 무기력하게 외부의 조건에 따라 반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원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의 에너지와 주파수를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내가 행복 상태에 있는 시간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살다 보면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생각보다 자주 겪기도 해요. 그때마다 괴로움이 늪에 빠진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불행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불행이 찾아왔을 때도 삶을 잘 살펴보면 다른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만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 불행에만 빠지게 됩니다. 가난할 때도 병에 걸렸을 때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방에 누워서 나는 병자다 라고 생각하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지 마세요. 더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제가 몸이 아팠을 때도 항상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보거나 예쁜 숲길을 걸을 때 마음이 순간적으로 평온을 찾고 행복함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래봤자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걸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병자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행복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불행해 병이 다 나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야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될 거야. 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병이 여러분에게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병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병자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초점을 병에 맞추지 말고 삶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자는 병자대로 완벽합니다. 물론 몸의 상태와 삶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겠지만 나의 행복을 나의 인생을 완쾌의 이유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인 바이런 케이티는 한때 눈의 병으로 인해 시력을 거의 상실해서 강의를 다닐 때 계단에서 여러 번 굴러떨어지기도 했지만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행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행복해지세요. 나는 병이 있어서 행복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라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아픈대로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자나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생각에 속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지금 바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을 없애야겠다고 발버둥을 치거나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것에 먼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밖에 보이는 푸른 나무에 눈길을 주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기도 하고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들을 허락해 보세요.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아이들에게 소소한 것을 챙겨주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문제에만 가 있는 나의 관심을 삶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만큼 가족을 돌보고 시험 공부를 하고 연애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행복을 뒤로 미르지 말고 바로 지금 행복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 번 시청자분들에게 했는데요. 여기서는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더라도 그리고 자신이 불행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완벽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3. 긍정의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생각을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나요? 노력했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애쓰다 보니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마음이 더 안 좋아졌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보았지만 더 답답함만 생기거나 오히려 전보다 마음이 더 우울해졌다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란 내가 자라온 환경, 경험, 유전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경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인위적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지나가버릴 생각과 감정들도 붙잡고 애써서 바꾸려고 하다가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생각이란 녀석에게 과도하게 큰 권력을 스스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사실 글이 대단한 존재가 못됩니다. 우리가 그에게 그러한 권한을 줄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생각 자체는 글이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억지로 붙들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침묵하는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본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그 자체가 긍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침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떠들지 않고 조용히 있는 걸까요? 침묵이란 먼저 지금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들어온 모든 존재들이나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 이 순간에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각은 이건 말도 안 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외쳐대겠지만요.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생각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너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 말이 맞지 않은 적이 더 많았거든 그리고 만약 내 말대로 되더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 생각은 힘이 빠지고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다 괜찮다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데 생각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속에 고유함과 평온이 찾아옵니다. 나이 좋고 싫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임과 내 맞김을 할 때 침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현실이 없어지지도 않죠. 내 마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기 있고 삶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고유함 속에 있을 때 참나와 하나됨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나의 상태가 고유함이고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나의 주파수를 참나의 주파수에 맞출 때 나는 참나와 공명할 수 있습니다. 참나와 하나됨으로 참나의 지혜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긍정이 생겨납니다. 평온, 사랑, 안정, 감사, 자존감, 자신감은 내가 침묵할 때 저절로 생겨납니다. 애고가 침묵할 때 참나가 드러나고 지혜가 생겨납니다. 내가 문제에 끼어들지 않고 오히려 물러설 때 아무 말 없이 고유하게 했을 때 참나가 드러나고 진정한 긍정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드디어 애고와 참나가 나오는데요. 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실 그대로를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그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생각 속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번뇌는 멈추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때 자신의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순간 분명 우리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있음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나의 의식이 가있다면 나는 생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어떤 가상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지 실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인 지금에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짜입니다. 과거는 나의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경험합니다. 미래도 현재 안에 들어왔을 때 실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에 들어온 미래는 내가 상상했던 미래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현존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나 미래로 간다는 것은 삶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으면 마음은 혼란스럽고 걱정이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뒤덮게 됩니다. 이때 마음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나는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로 달아난 마음을 지금 여기로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현존하기만 하면 언제나 평온과 고요함에 머무를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를 잘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꿈꾸는 완벽한 삶이 있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빨리 그곳에 갈 수 있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요? 현재는 빨리 벗어나야 할 곳 불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죠. 나의 삶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며 지금 여기 뿐입니다. 의식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나는 삶과 하나가 되고 뿌리가 튼튼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죠. 자꾸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에는 내가 행복할 거지 미래에는 정말 편안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현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무르면서 현재에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좋은 얘기 같습니다. 삶이 항상 내가 그리는 완벽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여기는 마음은 집착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포 자기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지금 고민하는 그것의 결말이 내가 짠 시나리오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열린 결말로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놓여있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반대로 그 불확실성 속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이제 그만 지금 여기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드디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약간 이해가 힘드시더라도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만 잘 알아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5. 깨어남은 자아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깨달음은 진짜 나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만들어낸 제한적 자아를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물 위에서 출렁이는 물결처럼 어떤 조건에 의해 생기고 사라지는 허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고 집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자입니다. 몸과 마음이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아는 존재이자 바탕입니다. 깊은 차원에 존재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초월한 참된 나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우주 전체이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영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고와 구분해서 본래의 나, 참나 또는 지나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에고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진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자기 자신으로 깨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 스승도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깨어남 이후에는 나라는 정체성이 에고에서 참나로, 개체에서 전체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내면에서부터 확연하게 바뀌어 저절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개념이 처음이신 분들은 정말 생소하실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고는 파도이고 참나는 바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거든요. 즉 우리는 자신이 남과 구별되는 객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바다처럼 전체의 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에고만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남은 에고에서 참나로 자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서 양자역학에서 우리는 99.99%가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물질이면서 동시에 파동이고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처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깨달으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6.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 결국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유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 위함이며 다음 공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남, 깨달음은 고통에서 벗어남, 행복. 그렇다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깨달음을 얻는 것과 행복할 수 있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깨달음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지고 여러 의미로 포장되어 있어 확연하게 와닿지 않지만 행복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깨달음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갈구하고 가지려 안달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깨달음은 더 멀어져갑니다. 오히려 거꾸로 해야 합니다. 위의 공식에서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남, 행복하면 깨달음, 깨어남.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깨어남 이후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면 깨어나거나 깨달은 사람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깨달음에 앞서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위의 두 관계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깨달음, 깨어남과 고통에서 벗어남, 행복은 서로 영향을 받는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인형과 방법을 통해 참된 자아정체성을 되찾으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역으로 궁극적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은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여기에서 행복은 극도의 흥분과 기쁨이 진동하는 상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편안하며 만족스러운 상태에 가깝습니다. 깨어남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7.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 인간은 왜 고통을 겪을까요? 바로 생각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 또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는 능력 때문에 모든 종의 지배자가 되고 그 힘으로 문명과 과학을 발달시켰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동식물과 달리 필요 이상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허구를 믿는 능력 때문에 인간은 실제하지 않은 과거와 미래를 만들어내고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고 믿으며 새로운 고통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폐해이며 진화의 부작용입니다. 생각하는 힘, 상상의 힘을 얻는 대신 그것이 노예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거래를 한 것이지요. 생각으로 만든 허구를 믿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각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생각을 비판 없이 믿는 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고통받는 원인을 잘 살펴보면 이 녀석이 범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다니 난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해봐야 소용없어 머리가 나쁘거든. 포기하는 게 좋아. 이제 미래가 없으니 살 의미가 없어. 등등의 사실이 아닌 허구의 이야기를 마구 지어내고 그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만들어낸 허구가 고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들끓어 오르는 쓸데없는 생각이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이나 상상이라는 도구를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해서 그것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방법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하도록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의 속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작용은 수천 수만 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유전적, 환경적, 기타 요인으로 인해 만들어진 자동화된 시스템 같은 것이지요. 외부의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조건반사적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풀숲에서 사사삭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노루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누가 나를 잡으러 왔나 위험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사냥감인가 복은 얼른 쫓아가야지 할 것입니다. 노루나 호랑이에게 조건반사적인 시스템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수천만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도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나이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확립되기 이전에 경험한 것들은 그냥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관계나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가 그러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시스템은 벨이 울리면 침이 나오는 파블로브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 쉴 수 없이 떠드는 것을 나라고 동일시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머릿속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이고 핵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머릿속의 거짓 생각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제잘거림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을 지켜보므로써 나와 분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의 의식은 생각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껌처럼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한 생각과의 동일시로 인해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생각 사이의 틈을 만들어 이 둘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틈을 만드는 과정이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틈을 만드는 수행에서 내가 할 일은 그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바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연금술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생각이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생각은 하지도 않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진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게 오래된 조건반사적인 진화에서 온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봐야지 나와 이 생각 사이가 분리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지켜보는 것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걸까요? 괴롭다는 것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싫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족하게 되고 두렵고 우울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제잘거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로 인해 감정이 일어납니다. 불안, 초조함, 두려움, 분노, 원망 등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지켜보기를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지켜봅니다. 본다는 말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하는 말을 지켜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관찰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지켜봅니다. 감정을 지켜볼 때는 두려움, 분노 등이 일어날 때 나의 몸 안의 느낌을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근육의 수축, 손의 떨림, 심장의 두근거림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몸 안의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몸 전체를 흐리고 있는 에너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생각과 감정을,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리하게 지켜보기만 할 뿐 그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판단하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증폭됩니다. 고통 속으로 더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그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세요. 나의 주의력을 집중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세요. 지켜보는 힘이 점점 강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 빛을 더 강하게 더 밝게 만들어 보세요. 지켜보는 힘이 강해질 때 내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는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생각, 감정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무의식적인 저항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마주보고 더 예리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내가 마주하게 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지켜볼 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점점 사람의 형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형상이 사라진다는 말은 내가 지켜보는 자로서의 의식이 강렬해지면서 내가 순수의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주의깊게 지켜볼 때 자연스럽게 지켜보는 자신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지켜보는 의식으로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즉 생각, 감정, 오감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의식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사람에서 지켜보는 의식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즉 깨달음이죠.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므로서 나와 그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것들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납니다. 생각이나 감정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의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생각이나 감정, 그 어떤 것과도 동일시되지 않는 그 순수의식은 얼굴도 없고, 몸도 없고, 성별도 없고, 나이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나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인정받기를,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살면 부족하고 불안전하고 두렵지만 내가 순수의식으로 지켜보는 자가 될 때 나는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안전하고 고유한 내면의 깊은 곳에서 평온하게 됩니다. 드디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내 안에서 깨어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문을 찾고 나면 나는 언제든 다시 그곳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거짓자아인 애고에 한정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순수한 의식, 깨어있음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이것만 이해하세요. 내가 괴로울 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켜보세요.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여서 놓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빛이 밝기를 점점 높여서 비추듯이 크고 강렬한 주의력으로 지켜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나는 애고에서 벗어나 순수의식이 되고 깨어남의 의식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에도 이것을 꾸준하게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깨어남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가벼운 짜증이 날 때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세요. 그것이 더 큰 분노나 원망들로 발전하기 전에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세요. 마음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인 내가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명상을 통해서 깨어나서 행복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도통 이게 무슨 소리인지 웬 신하라 까먹는 소리인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상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명상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오래하다 보니까 육체가 느껴지지 않고 딱 의식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가 꽉 차 있어서 내가 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느낌을 딱 한 번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느낌을 못 느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말 잘 이해를 하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자신의 감정이나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한 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좀 더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수행과 명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수행은 생각과 나의 의식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생각을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에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어서 그 틈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법이나 만트라 수련처럼 하나의 대상에 의식을 두는 연습을 함으로써 그 틈을 만드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라고 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도 마음속으로 눈 앞에 1m 정도의 까만 점을 찍고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생각을 지우는 것을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단계에 다다릅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30분 정도는 버틸 수 있거든요. 나의 의식을 호흡과 같은 내가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의식이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호흡에 집중하다가도 잡념이 들어오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잡념에 쉽게 끌어가지 않게 되고 잡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들어왔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생각에 붙어서 껌처럼 끌려다니던 나의 의식이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고유해지고 생각과 감정이 없는 순수한 의식의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그 어떤 것과도 동의시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를 선정 또는 산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의식의 상태를 경험하면 애고에서 벗어난 나의 본래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본래의 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애고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지요. 수행의 목적은 생각을 떠오르지 못하게 눌러놓는 것도 아니고 선정 상태에만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생각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수행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지협적인 것에 치우쳐 목적을 잃고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생각 자체를 지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각과 자신을 떨어뜨려 놓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트로에서 읽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 매뉴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마음의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애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 매뉴얼대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을 잘 숙지하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나 자신을 잘 질켜낼 수 있습니다. 깨어남 이후에도 즉 나의 정체성이 바뀐 후에도 삶의 도전들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지켜줄 방패가 필요합니다. 매뉴얼은 깨어남 이후에도 나를 지켜줄 방패입니다. 매뉴얼의 첫 번째 단계는 현재를 환영하기입니다. 현재를 환영하기란 지금 이 순간의 현재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서와 난 준비가 됐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그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하겠다는 것은 마음가짐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삶에 대한 적극적인 나의 선택이고 용기입니다. 삶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표현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삶의 내게 준 선물이라고 믿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내키지 않더라도 자꾸 연습해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지금 이 순간을 환영합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오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즉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행복 매뉴얼 두 번째 단계는 침묵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 조금 있다가 애고가 스멀스멀 다가와 속삭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봐 이걸 환영한다는 게 말이 돼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 당장 걱정하고 고민하라고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매뉴얼의 제2단계를 실행할 시점입니다. 애고가 조용히 하도록 다스립니다. 어떤 생각이 속삭이든지 침묵시킵니다. 즉 이 순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 판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머릿속에서 생각, 판단, 염려가 떠오르면 쉿, 조용, 침묵이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안다라는 착각과 자만에 빠지지 않고 호불호를 갖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애고를 침묵시킴으로써 본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고도의 작전입니다. 나의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행복 매뉴얼의 마지막 단계는 내맡기기입니다.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 후회 등등 요동치는 애고를 침묵시키고 모든 문제를 삶에게 온전히 내맡기면 애고는 완전한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삶에게 온전히 내맡기겠다고 하면 애고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삶의 자신을 내맡기면 삶이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둥바둥하는 것보다 삶이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매뉴얼대로만 한다면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고통에 빠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나에게 온 도전이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내맡김은 신뢰의 급환황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애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남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계속 닦아가야 하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깨어남 이후에도 삶의 도전들은 계속되기에 삶을 통해서 이것을 체화시켜서 술이 익어가듯 그렇게 깨달음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선정을 체험하거나 어떤 영적인 경험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 매뉴얼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오는 모든 인연과 상황을 환영하고 침묵하며 내맡기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김진아님이 지으신 명상과 함께하는 삶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뒤에는 정말 빨리 읽었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고 도움이 되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꼭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류의 책들도 한때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번역서는 글로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약간 어색한 부분이 많은데요. 한국 사람이 써서 그런지 이 문장이 정말 이해하기 쉽고 이 개념 자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크릿 유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너무 좋고 영상 내용도 행복하게 사는데 너무나 도움되는 내용이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